기아가 현대차그룹 최초의 전기차 전용 공장인 광명 이보플랜트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전기차 양산에 나선다고 27일 밝혔습니다. 광명 이보플랜트는 6만 제곱미터 부지에 총 4,016억 원이 투입된 전기차 전용 공장입니다. 기아는 소형 전기 스포츠 유틸리티차 EV3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출시되는 준중형 전기세단 EV4를 생산할 예정입니다. 기아는 EV3와 EV4 생산을 통해 광명 이보플랜트를 15만 대 연간 생산 능력을 갖춘 핵심 생산 거점으로 활용하고 전기차 업계를 선도한다는 목표입니다.